XSFM입니다. I, D, W, K 그렇습니다. 전쟁 때 군인 안 재우나요? 그럼 뭐 저 군부대 큰 사단에 방송국은 왜 있어요? 방송 들을 시간이 왜 있어? 전쟁해야지? 네. 아닙니다. 우리는 김민아 아저씨의 잡소리를 들을 시간을 꼭 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입니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헬릭 스미스 간조은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아이스퀘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 데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조은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조은. 헬릭 스미스 네. 김민아 아저씨는 일도 많이 하지만 마음속의 전쟁 때문에 늘 피곤할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을 넣은 간건강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헬릭 스미스의 간조은이 있습니다. 네. 경망스러운 이름과는 다르게 인체제경실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저는 이런 네이밍 좋아하거든요. 왜 약 이름은 뭔지 모르는 성분명으로부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간조은, 안아파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아, 그런 건 없지만 생각이 안 나서. 아, 그리고 경망스러운 건 되게 좋은 이미지인 경우도 많아요. 구기자, 황기, 헛개나무 등 이름만 들어도 어디서 좋다고 들어봄지까? 아니, 화나셨어요? 지금 위명선 피디님? 위명선 피디, 안 좋은 일 있나? 아, 안 좋은 일은 뭐 늘 있죠. 하루에 몇 번을 더블 기저귀를 갈고. 어제는 오가닉한 듯한 파우치라고 비방을 하질 않나. 뭐 다 싫은가 보다. 간조은 좋다니까요. 어디서 좋다고 들어봄직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좋습니다. 경동시장감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각초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얘들을 부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피곤의 찌들은 전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범국민적인 건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조은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십시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포 블로그도 말씀하신 대로 돈이 좀 됐어요, 블로그부터. 그 전에 게시판에서 아무리 진중권이 뭘 쓰고, 유명한 닉네임, 평검사가 뭘 쓰고, 이런 거 아무리 써봐야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아주 가끔 나온 놀이 유머 게시판에 100명으로 낀 유머 올라갖고 유아 독점 이런 사람들이 책 내고, 귀연이가 책 내고 이래야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부수적 수익밖에 안 됐어요. 책을 내고, 방송을 나가고, 진중권 케이스죠. 그렇죠. 이때 블로그로 돈을 버는 건 아직 기성세대의 질투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었어요. 그렇죠. 블로그로 돈 번다는 것도 기껏해야 광고, 블로그로 대리광고 해주고 이 정도 하고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소소해요, 너무. 네. 그런데 SNS로 넘어가면서, SNS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자아의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SNS의 파워가 곧 이 사람의 파워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의 관심 파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게 자본화되고 돈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아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는 그냥 조회수 일정 정도 수준을 넘는 조회수가 그대로 광고 수익으로 넘어가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을 보면서 유튜버의 꿈을 키우고, 우리 애도 유튜브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돈이 연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인터넷이 현실을 대체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판매자이고 소비자인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아프리카 TV가 한참 잘나가기 시작했던 시절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여드는 관심이 곧 돈이 된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정렬적으로 자기를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관심만 모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프리카 TV에 잘나가던 BJ들을 욕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국제적인 거대 기업들이 누구나 관심을 끌어모아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모두가 이해했죠. 나도 관심을 끌면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수가 아직까지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관심을 끌자고 하는 건 아니고. 시국이 엄중하니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은 돈이고 돈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의 가져오는 부정적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일종의 제가 약간 어려운 말씀에 르싱티망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네. 리센트먼트. 르싱티망. 나는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파워가 없는 개인이라고 봤을 때 나는 사실 삶이 힘들단 말입니다. 실제 내가 얼마를 버느냐를 떠나서 회사 다니는 거 정시 출근하는 거 싫고요. 그럼요. 가서 상사가 이거 갑질하는 거 싫고요. 맨날 때려치고 싶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때려치면 잘 될 보장이 있습니까? 치킨집 자료 갖고 되는 건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식당 차림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요식업이니까 다른 사업 아이템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생각하기가 요식업 쉬워 보이잖아요. 어쨌든 요식업 하면 잘 됩니까? 요식업 해갖고 안 되니까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히트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식업을 해서 다 잘 되면 백종원이 이렇게 돈을 땡으로 벌겠어요? 백종원 선생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야 무슨 뭐 뭐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인가? 시즌 2 한대요.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채널 돌리다 봤는데 백 선생님께서 그냥 외국을 돌아다닙니다. 네. 돌아다니고 먹습니다. 먹으면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양반은 원래 음식 사업을 하시니까 요식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거 다 사실 자기 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종의 취재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아이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백 선생님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를 촬영하고 거의 멋있는 푸드 포르노 찍듯이 막 치즈 뿌리고 이런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막 이렇게 확대 이만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방송사도 돈 대고 백 선생님도 돈 대고 아우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에 글 올려갖고 이득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원한 감정 갖게 되죠. 저것들 뭐야. 저렇게 쉽게 돈을 나는 이렇게 개같이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먹기만 하면서 무슨? 그렇죠. 저렇게 쉽게 돈을 벌어? 나도, 나도, 나도 할 거야 그러면. 근데 향원은 됩니까? 안 되거든요. 리센트먼트라는 영어의 번역어인데요. 르쌍티망은. 리센트먼트로만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 힙합에서 나오는 헤이트라는 단어예요.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사람을 일컬어서 르쌍티망의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렵게 헤이터라 그러죠. 헤이터는 힙합이 새로 만든 철학 같은 건데요. 가장 가까운 게 르쌍티망입니다. 르쌍티망으로 넘어가면 이 말이 제일 쉬울 거예요. 나는 저런 비싼 가방 말고 나 이런 거가 더 좋아. 근데 그럼 내 가방이 좋다고 말하면 되지. 저거 말구라고 꼭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죠. 나는 저런 비싼 차 말고 이런 게 좋아. 비싼 차 말구란 말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자가 강자에게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우와 신포도를 가지고 니체는 설명했다고 하죠. 저 포도는 어차피 엄청 쉴 거야. 그러니까 포도에 대해서 빨갱이 낙인을 찍죠. 네. 그런데 힙합들은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헤이러들을 찍고. 설명하라면 제가 유일하게 김미라보다 길게 떠들 수 있어요. 빚고 일어난 나의 삶을 봐줘. 네. 저 같은 힙합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남을 욕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그런데 남을 욕하고 내가 잘났다는 가사를 썼는데 나는 그 가사를 봐도 별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되고 공감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힙합 음악을 모르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 스토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설명하면 멋있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너무 못하는 사람들 것만 제가 봤군요. 데프콘 형님은 아스카를 버렸던데. 네. 아무튼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쉽게. 쟤는 저렇게 쉽게 돈 버는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냐. 이런 세계관이 생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결론은 뭐냐. 저거 뭔가 편법이 있거나. 이상한 건가 봐. 루쌍티방의 핵심입니다. 시도를. 그러니까 노력을. 네. 분노나 혐오가 대체해요. 완벽하게.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느니 싫어할래. 네. 그리고 그 감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쟤는 뭔가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편법을 통해서. 뭐가 부당할까. 유튜브가 부당해. 아프리카 TV가 부당해. 반칙을 통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인스타그램이 부당해. 그거 한마디로 하면. 요즘에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쟤는 정유라야. 정유라가 뭐예요. 정유라라는 게. 자기는 실력도 없으면서. 본인은 실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돈 있는 부모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보고서는. 교수님한테 보고서는. 그렇게 개판으로 갖다 내면서. 오직. 자기가. 기대고 있는. 부당한 특권과. 그리고 그걸 활용한. 엄마가 해주는. 부당한 반칙으로. 위대한. 이대에 입학하고. 위대인의. 간판을 꿰차고. 그런 아주 나쁜. 전형적인 거예요. 정유라를 향한 분노라는 게. 이 스토리에. 물론 정유라는 그게 사실이죠. 그런 거죠. 르쌍티망은. 발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감을 비틀고. 말을 약간씩 비틀도록. 강제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요. 정유라만큼은. 택도 아닌데. 정유라랑 부르고 싶어. 네.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정유라지 아닌지를. 확인 안 해봤어요. 실제로 어떤 반칙과 특권으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무슨. 탐구해보지 않았어요. 종이 칸벨인데. 자꾸 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게 이런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판매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마인드가 잡히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오늘날. 인터넷에서. 이런. 이런 어떤 논리가. 굉장히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혜민 스님처럼.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판매자라는 사실. 인정해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 파는 이유가. 나한테 뭐가 있겠지.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반대의 경우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지 말자.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 사든지 말든지 팔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그게 되면 그게 최고고. 나 이제 다 모르겠다. 상관도 없다 이제 뭐. 저는 그 재밌는 유튜브 채널을 찾고 나서 벗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재밌다 하면서 재밌게 보고 나서부터. 재밌으면 좋죠. 저도 유튜브 관련된 것만 가지고는 어떤 릇상태방도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 우리 채널이 그 업데이트를 자주 못하고 자꾸 긴 것만 올리고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걸 잘하는군. 저걸 잘하는군. 그리고 내가 안 돌아와요. 생각할 때. 나는 뭘 못하지.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없어 제가.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시장이 아닌 거죠. 그 얘기 잘했어요. 팟캐스트로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못 들어요. 어마한 생각. 다시요. 이 신포도. 거대한 무리들. 그러느니 안 듣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쟤는 내가 같은 시장이고 같은 리그에 있고 같이 경쟁하는 사이지만. 쟤는 팔릴만 해. 쟤가 하는 거는 인정받을만 해. 이거에 대해서는 반칙과 편법과 특권이라고 그런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보통 말을 싸우지 않나요? 사실 저는 종전의 악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는 어떤 그러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대적 박탈감. 또는 열등감. 이런 걸 정당화 해보려고 했지만 정당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 그러면 내 태도를 바꿔야죠. 정당화 안 되니까. 열광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종이 성립을 하게 돼요. 추종이랄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질럿이 된다 이거입니다. 질럿이. 여기서 삶의 지혜 하나. 특히나 모바일 시대에. 펜과 안티가 왜 종이 한 장 차이인가. 그렇죠. 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 용이해집니다. 이때부터. 아니 싫어할 사람은 처음부터 싫어하는 걸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안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펜은 안티였고 안티는 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열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과 비교되는 다른 경제 상대들은 내가 열광하고 있는 이 대상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UMC 팬이다. UMC에 열광하고 있는데 다른 래퍼들 있잖아요.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이름도 모르는데. 아무튼 계속 해봐요. 계속 읊어봐요. 뇌세포에 퇴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데프콘. 지금 래퍼가 데프콘밖에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왜 래퍼를 집어넣어? 야, 아는 분야 해. 아는 분야. 아이스 큐브. 조승수 팬이다 해봐. 그거는 음주운전 리그에서 얘기해야 하니까 어렵고. 출마 안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난 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야, 저거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 UMC가 최고인데 저 사람들 실력도 없으면서 말이야. 감히 우리 UMC 시장에 이렇게 침범하고 혹시 이거 데프콘 형님이 듣는 거 아니겠지? 네, 아무튼. 그 양반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팬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사실은 안티가 되죠. 그 데프콘의 안티가 된다든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UMC가 내가 열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소름. 소름. 알고 보니. 반칙과 특권으로 래퍼 1등을 저렇게 먹었내를. 어느 날 또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거 뭐 XSFM 스튜디오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이거 그냥 우연히 칠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시킨 거였어.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받았어. 네, UMC 공천 받아가지고 비례대표야. 비례대표 1번으로 야, 나왔어. 비례대표 1번 그거 김종인이나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깐 우리 스튜디오가 빅텐트였어. 게다가. 소름. 동양대에 봉사 간 걸로 힙합문화협회에서 사회봉사상도 받았어. 야. 그리고 힙합문화협회 홈페이지가 없어졌어. 와, 이거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네. 너무 재밌네요. 소름, 소름. 야, 그럼 지금쯤 검사 9명 짜장면 먹고 있죠, 이 방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컴퓨터가 뭐냐고 물어보면서. 왜 없냐고. 근데, 근데 그 이미징 뜨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렇죠. 이미징 뜨려면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누구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음란물로 잡혀가신 분들에게 들어보세요. 오래 걸립니다, 그거 시간.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냐. 난 바로 이제, 나 속았다잖아요. 속았다. 이용당했다. UMC 상술에 이용당했구나. 그렇죠. UMC의 호구였구나. 배신감을 느낀다. 바로 UMC 안티되고. 그렇죠. 그러면 데프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데프콘 형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얘기라는 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지만, 제가 본 인터넷에서 모든 무슨 논의, 토론, 논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고, 동조한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동호회 망하는 지랄 같은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 보면, 싸움이 어느 순간부터, 옳고 그름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사람들이 갈려 싸울 이유도 사라진 상태에서 전선이 확대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옛날에는 동호회이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100명이 싸우다 보면, 바보 같은 이유로 싸울 수 있지. 바보들이 먼저 나서 싸우는 거니까, 지수제도 당연히 바보 같은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진실도 모르고, 근데 편을 들고 싶은 건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가십은 즐거우니까, 그래, 100명이 있는 동호회는 그럴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5천만으로 나가 똑같아요. 소셜리스테어 왔어요. 공개글들이 나와요. 공개글들로 사람들이 싸워요. 근데 싸움의 결과가 동호회랑 똑같아요. 왜곡을 막 일삼아도 싸우는 사람들이, 왜곡된 내용을 잘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왜곡된 진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진실은 쓸모없죠? 그럼 나머지 중요한 싸움의 요소들은 뭘까요? 유명세. 유명세를 싸우는데, 진실을 싸우는 것처럼 군다거나, 아니면 몇몇 뒤에 깔린 사람들의 원래 인간관계, 이윤을 서로 취득하고 하는 그런 관계, 몇 가지 등등등.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 이해의 득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서 있는 곳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더 자아내는 화법을 잘 쓴달까? 네. 어그로. 저 사람이 정유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마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냐 가지고도 싸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슬픈 자화상. 그런데 이런 인터넷상의 어떤 논의와 토론의 성격이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오늘이다. 우리의 시사 아카데미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사 아카데미가. 제가 사실 뭐, 사실 맨날 암호캐하니까, 가끔은 우리 문학인하고도 연결되고, 가끔은 시사 아카데미랑도 연결되고, 가끔은 네티즌님이랑도 약간 연결되고, 아닌가 그거는? 아니, 맞아요. 공통된 일본의 화제였으니까. 네티즌님이 좋아하라고 하면서 들었다니까. 아, 그래요? 좋아하라고 하면서 들었대요?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불쾌해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또 불쾌해까지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 모른대면서. 뭘 저렇게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아니요. 저도 어서 주소듣고 하는 거지. 그럼 뭐 틀리든가. 뭘 빼먹든가. 좀 부실하든가. 이거 왜, 칭찬받는 건가. 나 칭찬받는 거 익숙치 않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험하게 나를 키워가지고, 칭찬받으면 나 뭐 잘못한 거 같고 그래, 불안해져요. 그럼 늘 하든 얘기할게요. 빨리해, 빨리. 시간 지난 거 봐, 빨리. 민주주의라는 것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로 논점을 잠깐 옮겨와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통치할 권리를 나눠가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류는 몇백 년째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 그렇죠. 과거에는, 과거의 정치 또는 통치라는 거는, 정말 밀실에서 왕하고 귀족들하고, 그 왕족들하고 버리는 어떤 게임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무슨 뭘 하기도 하고,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영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고 죽이기도 하고. 무슨, 왕비가 애났나라 수고했다라고, 어디 성을 하나 선물해준다고 쳐요. 네.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부결 수준이 아니라 탄핵이 나왔겠죠. 그렇겠죠. 네. 프랑스였으면 또 왕의 창자 몇 번 봤을 거고요. 아, 그렇죠. 사실 이런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크루세이더 킹즈라는 게임이란 것 같아요. 왕의 내장을 볼 수 있다. 아니, 크루세이더 킹즈라, 킹스니까, 킹즈니까, 발음도. 네. 아무튼, 그 게임을, 그 게임은 뭐가 핵심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무슨 영토도 있고, 전쟁도 하고,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핵심은 하여튼 왕을 어떻게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이런 것 같아요. 권력 노름. 땅을 나눠주고. 네. 아무튼 그걸 보면은, 중세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심지어 영토도 뭐, 분명합니다. 뭐가 누구 영지인지도. 거기에서, 그 복잡한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런 시기였으면, 지금보다 이상한 소리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많이 쓰였을 거고, 메이저 이슈들의 결론이 되게 바보 같았을 거고. 그리고 그 체제인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개몽주의 이후에. 그렇죠? 개몽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무슨 사회계약설이니 뭐니, 이 사회가,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이 왕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사회라는 이런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뭔가 이게 돌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그래? 그럼 우리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따지다 보니, 야, 그러면 왕하고 귀족들이 이렇게 정치와 통치를 다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 이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고도화가, 왕권에 복속하지 않는 철학가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인들한테 돈 받고, 상인네 애들 가르쳐주고, 이러던 학자들이, 갑자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은 아무데나 있었대. 돈이 권력이 되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작용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위한 정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지식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보와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은, 사실 과거의 기득권이었던 계층인 것이지, 아무 우리 엄마가 천민인데, 내가 그 기술을 원천 보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기득권이, 민주주의 시대에도 엘리트가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오바도 있지만, 예를 들면, 친을 쓰고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모든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 오바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에 근거가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과거의 친일 세력부터 시작해서 이어져오는, 경제적, 정치적 매기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엘리트, 오늘날의 엘리트들의 커뮤니티는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숫자로 보면 유의미하다, 유의미할 것이다, 숫자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엘리트주의 정치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그 한계 내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는 약자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나라에서 무슨 정치를 시행하고,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100% 알 수가 없어요. 편린만 보이죠. 속보만 본다면. 그렇죠. 엘리트들도 100% 알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엘리트 세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엘리트 있고, 저기 엘리트 있고, A의 엘리트, Z의 엘리트, A1의 엘리트. 그렇죠. 그 엘리트들도 분업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100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30은 안다는 거죠, 각자가. 그리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 보면 대략, 아, 이러이러저러한 거구나. 이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언더독인데, 주류에 편입되는 어떤 기회를 할지 이런 거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엘리트들이 통치를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그 엘리트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통치의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반대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당장,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일본의 요즘에 핫한 이슈가 소비세 인상 아닙니까? 10월에 소비세 10%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국가의 통치의 시선으로 보면,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나라님이 소비세 10% 인상에는 근거가 있어서 했겠으려니,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내는 것이겠거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정책을 국가가 시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서 다 동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면 엘리트가, 자기들이 어떤 만든, 그게 소비세 10%로 인상이면 인상, 아니면 부유세면 부유세, 재산세면 재산세, 이런 걸 냈는데,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반대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안을 저희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세는 5%로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죠. 사회안전망 부족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니까는, 국민행복세를 갖다가 5%를 매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은 여러분이 소비세로 내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세를 일단 내시지만은, 그것은 국민행복에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합치면 10%인데, 세금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안에 갖고 오면은 우리가, 그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그래요? 7대3으로 할까요? 그럼 또 안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야, 그게 말장난이지, 근본적으로 세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엘리트가 가져온 안을, 반대할 권리만 있는 거지. 그게 오늘날의 엘리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얘기하고, 얼굴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 사람들이 뭘 반대하면, 그게 어떻게 들릴까요? 시민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아주 크게 소리치나요? 아침 이슬을 이명박에게 들려주듯이? 음. 온라인에서 반대. 네. 하죠. 이명박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네. 미안하다고 하고 똑같이 또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또 미안하다가 유행어였고요. 보통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목소리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지게, 증폭되어 들릴 수 있습니다. 증폭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댓글을 제일 빨리 다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소셜에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철학적으로 좀, 웃기고 이상한데, 소셜에서, 원래 그 사람 목소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했던 사람은요, 실제 세상에서, 정보 독점하는 엘리트하고, 비슷한 역할들을 또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온라인 세상에서, 들리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들리려면,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관심을 끌려면, 지금의 정부가,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간에, 저는 찬성합니다라는 말을 해서,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를 해야, 먼저 시선 집중이 되죠. 반대밖에 선택이 없다는 말은, 이 맥락을 읽으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더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 말이, 의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찬성하려면, 반대하는 집단이 먼저 대두가 돼야 돼요. 반대에 반대한다고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찬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일본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한국 경제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제 모토가, 그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해졌다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 성장이고, 공정경제고, 다 외웁니다. 그런 건데, 그것이 사실은, 내용을 만든 것은, 교수님과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왜 선택했습니까? 그 이전 정부의 정책이 개같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만수의 고안율과,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와, 무슨 뭐, 747, 트리클 다운과, 이런 거 다 개같았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는 아닌 것 같애라고 생각해서, 소득주도 성장하는 문재인 한번 밀어보자 된 거예요. 100% 그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논리만은 아니었지만, 경제 논리만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국조사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민부론? 민부론이 필요합니까, 지금? 지금 필요한 건 민하론입니다. 민하론으로. 최근, 그건 뭐, 김민하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추심도 김민하가 하겠네? 아닙니다. 목소리 커서 그건 효과가 있겠네. 돈을 갚으시라고! 돈 갚어! 이렇게, 민하론. 잘하네. 민하론. 근데 아무튼, 론이 좀 그러네요. L, L, O, A, N. 네, 어떤 트위터 유저가 밝혀냈더라고요. 그거, 일본에 이미 몇 년 전에 그런 책이 있었고, 내용 거의 비슷하다.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 갖고 와서 민부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자는 거는, 과거 보수정부 때 했던 정책 또 하자는 거잖아요. 사부론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거를 지금 소득주성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기를 바라면서 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다 이 최일원식이에요. 대통령 선거 역사를 되짚어보면, 군부독재가 싫어서 김영상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영상 뽑았어요. 근데 김영상은 경제를 망쳤죠. 경제를 망친 김영상 싫어서 김대중 뽑았습니다. 그렇죠? 경제를 수습하시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제 망치는 놈들이 아니고, 새로운 세력에 그런 기회를 줘보자. 이래갖고 뽑았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제는 극복했지만, 정치적으로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동교동계의 어떤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들, 그래서 정풍운동 나오고, 우리 뭐. 그래서 2인제를 제끼고 농혈을 찍어줬습니다. 그렇죠. 정치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김대중 때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뽑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김대중 시대까지 청산되지 않은 정치를 반대해서 노무현을 찍은 거죠. 노무현을 찍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정치개혁은 했을지 모르지만,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라는 말. 그렇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거기 그런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경제를 못 살린 노무현 참여정부를 반대해서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이명박을 찍었는데, 이명박이 제 권력을 가지고 사익만 추구하고, 자기가 해먹고, 자기 혼자 해먹고, 너무 똑똑해. 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싫고,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나마 독재자의 딸이지만, 뭔가 나라를 위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돈의 부족함이 없고, 50%의 국민은, 50%의 유효투표 국민은, 51.6%!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죠. 가족도 없고, 물론 우리 과거에 약을 하신 지만이 형님 있지만, 가족도 없고, 최총령이 있는지 몰랐지, 그때는. 어떤 엘리트가 했던 것에 반대로 찍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반대를 자꾸 우리가, 제가 반대할 권리만 있다는 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치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랑 겹치냐면,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인터넷의 어떤 의상티망이 있지 않나요? 그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뭔가 특권과 관측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엘리트를 반대하는 저정적 논리로서, 이제 하나, 한 축을 구성하게 되고. 지금의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 진영이 옳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팟캐스트 소비자 중에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조중동이 자꾸 386 보도하는 거, 김민아 아저씨의 예시대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부르짖는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각광받는 논리,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조국 사퇴하세요. 라고 했을 때, 조국을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 정부와 조국을 반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찰을 응원합니다. 검찰 수사를 응원합니다. 검찰이 너무 멋있고, 윤석열이 정의의 사자여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가 아니라, 조국과 문재인의 반대해야 되고, 조국과, 더 구체적으로 인터넷 용어로 말하자면, 조국한테 속아갖고, 조국한테 이용당해갖고, 문재인한테 이용당해갖고, 그게 싫어서 윤석열, 검찰을 응원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사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각광받는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일 각광받는 얘기 뭐냐, 조국이 이런저런 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이 문제예요. 우병을 못 봤냐.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소불위로 사람을 11시간씩 가둬두고, 이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조국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제가 요즘에 이 사단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논리의 싸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포지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사실, 그만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에, 나름의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철학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익숙해야, 그게 가능해야 사실, 그런 포지티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네티즌님하고, 포지티브해서 나올 수 있는 정책, 혹은 포지티브한 여론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포지티브한 의견이 일본 내에서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한국에 굽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생겨먹은 위안부합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일부 지지자들이 그걸 찬성했다. 왜? 지금 잠깐 굽히더라도 우리가 얻을 게 많으니까, 라고 이해한 사람들. 즉, 메카닉을 이해했다고 본 사람들인 거죠. 메카닉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만큼은 생각해야, 포지티브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벌, for those who do.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데이지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데이지. 인터넷에서의 정치 논란, 그것을 그대로 또 이용하고 재생산하는 언론과 정치인, 이 사람들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반대할 권리만 갖는 이런 비대칭적인 정보독점과 비대칭적인 민주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놓여있는 이런 어떤 구조들을 돌파하려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할 게 언론하고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물론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노선이 확실한데, 이런 어떤 세상의 논리에 굽혀서 마케팅적으로 사고해서 대중영화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잘 먹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본인들은 일관성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시류에서 적당히 오른쪽에 지금 뭔 얘기하지? 라고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슈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서면 저기에 장이 섰기 때문에. 그리로 가자. 저에게 하면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빨리 지금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은 그런 정치는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견과 세상에 대한 철학을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득하는 무슨 기술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본말이 전도돼서 나 자신을 팔아먹고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권력 연장을 해야 언젠가는 내가 그 노선을 관출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빨리 살아남는 게 목적이야. 이런 구조에서 탈피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인기의 일부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인기의 일부를 쥐어줄 만큼의 지지자였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정치적인 능력을 아주 많이 발휘해야 될 때, 뭐를 입법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국회 내에서 로비를 하고 뭔가 실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 어마어마하게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왜? 이 사람 자기가 믿는 소신이 없네? 왜일까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답을 했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소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재를 자꾸 얘기해주길래. 반대할 때? 그런데 내가 급할 때 만나봤더니 소신이 없네. 찬성할 때 소신이 없어 보이는군요.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된 사람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길로 곧장 쭉 가서 역할이 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이 그런 패턴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던 시절, 즉 지난번에 초선의원하고 당대표급도 하고 했을 때 주변에서 자꾸 많이 흔들고 그냥 비웃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죠. 정치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타이밍 모른다, 정치 모른다. 그런데 그건 마케팅을 모른다라고 다시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자체를 부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죠. 마케팅에 혈안이 돼 있는데 마케팅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는 손학기 대표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성정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회차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 비슷한 얘기 했죠. 기존에 있는 정치인을 반대하고 등장한 슈퍼스타의 사람들이 더 끌린다. 그리고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무 신념도 없고 정치인 왜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치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여당 공천 받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경북 한나라당 실제로 정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3선, 4선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만 한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마세요. 정치를 왜 할 일 없이 왜 합니까, 정치를.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만 하십시오, 좀.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은 정치하지 마시고. 정치가 이제 좀 노선을 가지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정치여야지 여러 장기술이 들어가더라도 그 근본이 바뀌지 말아야지 맨 무슨 장사 되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 안 했으면 좋겠고. 언론의 경우도 사안의 본질을 얘기하고 보도하고 사람들에게 아까 정보 비대칭의 문제에서 사람들에게 통치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사회의 공기로서 해야겠다라고 자기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도 사실 다 느끼겠지만 사기업이라는 한계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물론 어떤 저널리즘의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아이템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그래서 저널리즘의 기준에 따른 어떤 취재와 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팔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볼만해서 이게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클릭수 많이 나와서 광고 많이 붙고 이런 걸로 해야겠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논리.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보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식으로 많이 보는 걸로. 그런데 저는 이제 형식의 문제에서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허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의 얼굴이 왜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이춘재 씨가 지금 어떻게 생겼고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까? 그걸 왜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크라임 팟캐스트에서 하면 돼요. 그러든지 그러면. 아니면 아무리 메이저로 올려도 그 알에서 하면 돼요. 그렇죠 뭐. 그러든지. 하더라고요. 그 알이나 스포트라이트에서 하면 돼요.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공개한대요. 스포트라이트 정말 힘든 거 아세요? 볼 때? 저는 안 봐요. 진짜요? 진행하시는 분이 말을 너무 뚝뚝 끊어서 하셔가지고 한국말 처음 배우시는 분 같아요. 스피치 학원에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너무 나의 마인드로서. 언론인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뭐 누굽니까? 누구랑 누구랑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했다는 기사 하나면 되지. 왜 그걸 SNS에서 싸우는 걸. 또 뭘 쓰고. 왜 중계를 죄하고 자빠졌고. 왜. 사실은 속았나라고 처음에 그 질문 쓰면은 저 위키트리에서 그거 복사해서 붙였으면서 사실은 속은 걸까요?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그럼 또 댓글로 싸우고 속았네 안 속았네. 2년 전 이맘때 서혜순 씨가 JTBC에서 인터뷰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나가고 서혜순 씨 인터뷰 같은 게 나갈 때. 네. 언론사의 입장을 한 번 상상해봐요. 네. 회의에서 뭘 얘기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으면 제가 그곳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봐도 퀄리티가 별로인 게 느껴지는 언론사면 안 볼 테니까. 안 읽을 테니까. TV 안 보고 뉴스 안 읽을 테니까. 네. 그런데 괜찮게 하던 곳에서 갑자기 가시불 너무 길게 달아. 저 때는 이유가 뭘까? 광고 부서 측에서 프레셔가 들어와서 뭐 하나 야한 거 넣어달라고 딜을 치다가 뉴스 부서 쪽에서 어느 정도 젖었나 보다. 협의의 결과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긴 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죠. 그 언론을 내시기 전에 이 생각들을 저도 좀 끄집어내볼게요. 박근혜 정부예요. 여당 새누리당이에요. 쉬운 해고를 하겠대. 그런데 사실 쉬운 해고는 아니래. 네. 그럼 이해해주고 싶을까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난리 난리 치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관성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를 뭘 했는지를 봐도 쉬운 해고를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바뀌었어요. 여당 민주당이죠. 2년 동안 10%가 넘게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이번에 못 지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저는 언론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유는 생각 안 하고 반갑다 혹은 실망이다라는 사설밖에 안 쓸까?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국민의 진짜 알 권리라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취재해서 지켜주는 알 권리 정도가 진짜 알 권리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럼 기재부랑 재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어느 정도의 예산만 받아준 거지? 그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쓸 예산, 어디에 쓸 예산은 뭐는 받고, 뭐는 안 받아준 거지? 어떤 성향의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싸우다가 누가 진 거지?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나? 네. 숫자 결론 끝, 이거 말고? 이게 사실 뉴스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보거나 원고를 쓰려고 하다 보면 자주 겪는 건데, 제목이나 사건 시작과 결과만 보면, 이거 분노할 만한 일이다 싶어요. 예를 들어, 무슨 무슨 살인, 피의자, 용의자한테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거 보면, 이 판사 말이 돼 하고 딱 들어가서 보면,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서. 뭐 내가 만약에 정의당 지지자, 문지당 지지자가 아니고 정의당 지지자, 집시다. 오늘 마침 노란 거 입었네요. 이건 찰리 브라운 티셔츠잖아, 지금 보시다시피. 찰리 브라운이 정의당 지지자입니다. 이 찰리 브라운, 스누피 이것들. 파란 방에서 찰리 브라운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입진보라니, 스누피가 말하는 거 봤어요? 입이 없더라고요, 스누피. 그러니까. 웃을 때만 입이 있고. 네, 우드스탁하고 스누피는 입진보가 아니에요. 그냥 진보. 그렇구나. 어쩐지 지하실에다가 우선 수상한 걸 많이 숨겨놨더라. 정의당이야. 당원 중에 누구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누구한테 징계를 안 하기로 했다. 누구한테 징계를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 그런 시끄러운 일 많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비교적 다른 정당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진성당원의 숫자의 문제는 없을까? 혹은 지역별 배분의 문제는 없을까? 만약에 다만 못해. 고양시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심상정 의원한테 맨날 협박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찍는다고. 그랬을 때 변화되는 건 없을까? 그런데 정의당의 최근에 행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을 보면 이유는 안 나오고 변했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기대할 게 없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게다가 그동안 한 거를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 비슷한 얘기는 민중당이나 원내정당 아닌 노동당, 녹색당에다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결과보고 반대하고 싫어하긴 좋아. 그런데 내가 무슨 결과를 본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복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최소한 언론인은, 최소한 정치인은. 내가 포지티브 놓친 거 없나? 혹은 네거티브로 가는 길에서 놓친 건 없나? 정치인이랑 언론인이라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 요즘 정말, 요즘이 아니에요. 한 10년 동안 저는 이 방송하면서 내내 그게 마음속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과 부딪힘 때문에 생기는 결론인데 결론에 대한 평가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뉴스 시간에 ILO 비준 이거 협약 왜 안 들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 내부의 공무원들하고 여당 의원들하고 국무위원들하고 누가 견해가 달랐을까? 전 이런 걸 알고 싶다니까요. 세 개 받아주고 한 개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노동탄압입니다. 이 결론 한 줄 말고요. 노동탄압입니다. 나는 공익금 의원 출신이다. 아무튼 뭐 ILO 협약 다 들어도 공익금은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해야 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따로더라고요. 슬프게도. 내가 슬프고는 아니지. 아무튼 이게 그래서 저는 정치와 언론이 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냐고 얘기했냐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최소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관전하고 있는 유권자들. 우리도 변해야 되죠. 언론과 정치만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나왔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100% 소비자였다가 우리는 우리 중에 생산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생산자 한 75% 될걸요? 소비자 100%에? 우리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언론 보도, 정치인의 행동, 말씀하신 어떤 정부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의심만 해요. 우리는. 뭘 의심하냐면 저게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이다. 그러면 정부 정책의 내부적 논리가 있거든요. 왜 이 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설명을 해요. 언론이 쓰기도 하고. 찾아보면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설명에도 사실 우리 의심하죠. 저거는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럴싸한 얘기 지어낸 거고. 사실은 뒤에서 어떤 놈이 부동산 정책이다. 저 어떤 놈들이 강남에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거 뻥튀기 하려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만들었구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총체적 이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집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해해요. 우리 집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직업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1부터 100 중에 적어도 한 3에서 97까지는 이해한다고요. 군대도 1병, 2병. 제가 군대 안 갔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2등병, 1등병일 때는 약간 뭐 군대 돌아가는 걸 다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병쯤 되면은 그래도 1년 지났기 때문에 대략 1년 단위로 돌아갈 테니까. 대략 빠삭한 거 아닙니까? 군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근무 돌아가는 거 정도는 빠삭하죠.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빠삭하진 않은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또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요. 아 물론 뭐 백군기 용인시장은 내가 군대를 다 안다고 말하는 예비역 병장들이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있을 거예요. 대장이 뭐랄아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정보의 격차가 넘어지면서 할 말이 없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의 생활이고 자기의 일이면은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있으면 자기가 통제적으로 이해합니다. 편의점 사장님. 편의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편의점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가서 물건을 사기만 하면 되니까는 편의점에 대해서. 물건을 왜 이렇게 해놨어? 가격표 왜 이래? 뭐 이렇게. 그건 왜 안 갖다 놨어? 나 저기 GS25에서 홍어가 있어요. 제품 중에. 있어요. 홍어 사 먹고 싶은데 홍어 왜 안 갖다 놨어? 뭐 이러면서 이러지만 그 사장님이 그 편의점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홍어 안 갖다 놓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생활의 영역에 있으면 우리가 총체적 이해를 하지만 국가의 운영과 정치라는 건 사실 우리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식 속에서 내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요. 이미. 그 간극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 일인 측면이 있어도 내일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방식. 저 사람이 뭐 수를 쓴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반칙한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이득 보려고 한 일이다. 이걸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떠들면은 제가 떠든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 사람이 이런 틀린 말을 했네? 제가 뭐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을 테니까. 틀린 말을 했네? 에이 이건 아니지. 아 그래도 뭐 이 말은 맞네. 이 말은 참고할 만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또 저거 또 누가 또 저거 시켰나? 뭐 이렇게. 또 누가 또 저거 뭐 또 저 입진보 진보에 또 이득 주려고 저거 또 저 얘기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을 써도 이거는 과거의 대선 때. 어느 날은 안철수 지지자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문재인 지지자라고 그러고. 또 자기 억울했던 얘기한다. 진보라니까 진보 나는. 그리고 입진보들도 김민하 씨 싫어합니다. 네. 싫어요. 무슨 뭐 우리의 건강한 토론을 다 무시하고 있어. 네. 너만 잘났다고. 제가 잘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통치에 대해서 100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100을 알 수 없지만 1만큼 아는 거랑 2만큼 아는 거랑 다른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역할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또 2만큼 아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아는 오늘의 사람이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오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또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기 해야 되고 거시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교장선생님처럼 끝내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물건 많이 사시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을 때보다. 컴스테이션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을 때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쉽게 이해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기 예를 들어 강남 어디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개발하기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귓속말로. 야 저기 누가 저거 사가지고 사실은 하는 거래라고 하는 거를 들으면 그때 뭔가 세상이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당혹스러운 거 뭔지 아십니까? 신문기사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게 사실이에요 어느 날. 사실이 확인이 돼 그게. 찜질방 가면 그 얘기부터 먼저 서로에게 건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나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일을 알려준 다음에 옆에 사설로 써놔요. 사실 알고 보니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옛날에 앤비다. 내로남불 또 내로남불 타령만 계속 조로남불이래 이제는. 나경원의 조로남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박인 건 그거였어요. 쾌걸조로. 중앙일보에서. 난 쾌걸조로 할 거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집에 가봤더니 젊은 여성 한 명과 중년 여성 한 명이 있다고 써놓은 거야 제목에. 식구들이야. 그래요 정경심이랑 딸내미겠지. 정경심 교수랑 딸내미시겠지. 뭐지 진짜 와 이쯤 되면은 정말 정말 기자네 집 앞에 뻗대고 서가지고 왜 이런 말 했냐고 취재하고 싶어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배달원이 그렇게 말했다를 그렇게 따옴패 쳐놓은 거죠. 배달원이 가니까 젊은 여자 하나 중년 여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 그대로 올리면 인터넷에서는 의심 의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제목이 이거예요. 조국 자택 들이닥친 검찰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집에 있었다. 심지어 중앙일보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배달원이 한 말 아니에요 그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올려놓으면 인터넷의 특성상 아 그 중년 여성은 정경심 교수고 젊은 사람은 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 조국은 저기 와이프가 두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닌가 지금 내가 또 과도한. 아니 이 기사는 이렇게 긴데 이 기사는 이렇게 길어요. 중국집 배달음식위원회 증언도 있고 검찰이 찾아간 내용도 있고 취재진이 어쩌고 어쩌고 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뭐야 그 배달원은 되게 당황했겠네요.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긴 기사에서 제목을 이걸로 뽑은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물어본다면 배달원이 한 말이다. 그것을 직접 인용했다.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팟캐스트 봐라. 제목 얼마나 듣고 싶게 짓느냐. 여기는 제목 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적어놓잖아요. 제목을. 어우 근데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저 댓글 다는 청취자도 우리 가게로 온다는 거 아냐. 꼭 그 장사까지 해야 되냐. 제 견해가 이건데. 제목이 제많은 단편선의 음반 제작기. 왜 요파씨가 죽으래. 아니 죄가 왜 많은지도 모르겠고.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죄가 많고 단편선님이 음반 제작했어. 정영성씨에. 유교맨이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조용히 해. 그건 요파씨잖아. 해지하사라마가 뭐야 이게. 지하사라마. 지하사라마.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돼. 곤충체집망 홀라인생성. 이것도 팟캐학 요파씨구나. 모르니까. 네. 이번 주에는 김민아 아저씨하고 세상 돌아가는 잡담을 해보았고요. 저는 사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덜어덜어 지역의 어떤 언론사들이 처음부터 기자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2000년대하고는 입장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이때는 지역 언론사에 아예 돈이 없고 모두가 삥 뜯어가면서 사는 언론사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도 가서 우리 회사 명함이 곧 월급이니까 가서 밥 다 얻어먹고 저기 저 뭐냐 관선 공무원들한테 가서 밥 얻어먹고 말도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호의호식하면 돼. 진짜 그랬어요? 네. 그건 그냥 조직폭력배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어떤 2000년대 들어오면 어떤 온라인 언론사들이 또 아예 월급이 없는 곳이 있었어요. 여긴 어때요? 사장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월급은 알아서 버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월세를 내는 것 이상의 능력이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잘 되면 나중에 월급 줄 수도 있죠. 끊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양쪽의 서로 다른 거지의 입장이 2010년대 들어와서 맞나요. 그래서 월급 없는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지역 주재기자라는 메이저 신문의 좀 다른 얘기지만 메이저 신문의 지역 주재기자라는 거에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얼마나 대단하면 그거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친구 중에 한 분이 늦게 재혼을 하시려고 남성분을 만나고 이렇게 거의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까지 됐는데 철석하집이 있었어요. 기자인 줄 알았어? 메이저 모호일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중에 하나. 모호일보 어디 수원 기자인 줄 알고. 그걸 사칭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기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속상해. 어떡합니까 이걸? 왜 늘 그런 남자가 더 매력있을까? 언론을 고를 때도 조심하고 재혼을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모든 노동의 퀄리티가 이상하면 노동자의 처우가 어떤지를 봐야 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도 선택받은 라이센스 받은 택시기사도 조금 적어지는 대신에 회사가 사납금을 덜 가져가고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불친절하거나 불쾌한 경험들이 팍 줄어들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택시가 나쁘다. 혹은 승객이 나쁘다. 둘 중에 하나 말고는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언론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세접이 좋은 직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상한 언론사들이 있는데 메이저 언론사들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돈 잘 주는데 저런다, 쟤네들은. 아니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몰라요, 조중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부터는? 네. 그 큰 회사인데도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기자들의 노동환경이나 업무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데일리잖아요. 이래봬도 언론사 편집장 하던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또 미디어스라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의. 아무튼 데일리로 하려다 보니까 기자들이 하루 내 뭘 다 끝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내. 그리고 물론 장기 취재를 하기도 하고 기획 취재를 하기도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그걸 한다는 이유로 데일리로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충실하게 취재하는 게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취재를 하고 진짜 취재를 할 만큼 해갖고 다 끌어먹어갖고 하는 게 지금 탐사보도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 탐사보도 결과물이 나올 때쯤이면 그건 대중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져 있어서 핫하지 않고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탐사보도팀 돈도 안 되는 거 왜 굴리냐, 뭐 이렇게 되고 그걸 해체하자. 아니면 이렇게 보완해보자. 저렇게 보완해보자. 그럼 마음이 급해지니까 수송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럼 이상한 기사 되고 욕먹고 거봐라, 안 되지 않느냐 탐사보도팀 없애라,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좋은 보도면 정말 그것을 칭찬해주고 정말 이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줘야 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보도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한 번 우리가 추정해봐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먹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볼 때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하고 짬짬이하고 그런 건지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추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비판과 어떤 처벌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틀을 틀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그런 틀을 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여기 우리 또 그것은 알기 싫다가 제목은 이상한 제목 달지만 그런 걸 열심히 한다 이거죠. 지금 방송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 고민돼 죽겠습니다. 여기 제목 있잖아요. 인터넷 때문에 너무 슬프다. 우리 최초로 무죄 한 번 가볼까? 아무거나 해오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아무거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아무거나 해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386 얘기하겠습니다. 386 얘기. 386의 인식구조? 아니죠. 386 갖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내 생각. 10월 첫 미나문 거였습니다. 진짜 386 CPU에 대한 얘기를. 그것도 할 수 있죠. 80386이라 그래야죠. 구분하기 위해서. 김민하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XSFM입니다. 내가 볼 때 세대로는 한 번 해야지. 말도 안 돼. 니는 허구한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리야.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친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R2 프리미엄 폴더매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티즌님이 작년에 이야기해준 요도 하이제킹 사건이 있었죠. 일본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의 요원 9명이 일본 국내선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황당하게 성공했죠. 이후에 그들은 북한에 협조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네티즌님의 이야기는 올해 이야기의 거대한 프리컬이었죠. 9명 중에 몇 명은 사망하고 또 북한의 지령으로 다시 일본에 잠입했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는 등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명이 북한에 생존에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처와 결혼해서 북한의 일본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10월 3일에는 이들과 일본이 소통을 하는 첫 트윗을 올립니다. 트위터를 하시더라고요? 네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 이 트윗은 이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일본인이 메일을 받아서 올리는 트윗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정은 2014년 9월 19일에 생겼는데 10월 3일에는 처음으로 이 요도 사건 당사자의 트윗이 올라온 날입니다. 아마 본인들은 트윗 개정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트윗 아이디가 요보요도거든요. 그리고 프로필에는 1970년 요도 화이잭킹 우리들은 내일의 조다라며 북한으로 건너간 후 40년간 몸도 요보요보 납치 혐의로 요보요보 하지만 요도는 요도라고 써있거든요. 여기서 요보요보는 알파벳으로 써있어요. 요보요보가 뭔지 찾아봤는데 노인이 비티비트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늙었다? 그렇습니다. 요도 화이잭킹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40년 지나서 늙었다. 하지만 우리는 요도요도 이런 식으로 언어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일본인들의 그 농담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도랑 요보를 활용한 농담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을 못 차렸나 싶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개정을 만든 사람이 써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몇 개를 번역기를 돌려서 읽어봤는데 당사자들이 쓰는 거는 굉장히 절지돼있고 점잖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일기 같은 글을 쓰는 홈페이지도 있고 다큐멘터리 등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일본 귀국을 위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들 하죠. 네. 일본 내에서는 귀국 운동 같은 게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북한으로 넘어가 살았지만 적군파가 그 이후에 일본에서 끔찍한 사건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네. 그것만 아니고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조직이 되었죠. 그래서 여론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북한의 검열은 받고 있는지 북한으로 온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등의 말도 했어요. 최근에는 한일 갈등은 아베 정권이 만든 것이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북한의 공식 입장과 같죠. 네. 한국을 쳐서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이 자민당이 최근에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김요한 이야기 첫 편을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는 아주 길고 요도 하이제킹 사건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요. 북한이 저질렀던 납치 이후로 꾸준히 일본의 우파 정권은 북한을 심심하면 때리는 방식으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쏠쏠이 얻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총구를 한 10도에서 15도 돌려서 남쪽으로 향했을 뿐이다 정도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아마 작년 김요한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은 약간 의문점이 생기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일본인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누군지 작년 방송에 나옵니다. 네.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1946년 10월 1일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70년 됐네요. 네. 대구에서는 현재 10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73년 됐네요. 사건의 성격은 미군정에 대한 민중항쟁이지만 이 사건의 배경에 조선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항쟁이나 봉기 혹은 폭동이라는 이런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단어가 아니고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위주집회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조선정판사 위주집회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군정은 자파 성향의 신문을 폐간시키고 자파 탄압에 나섭니다.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이라는 급진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946년 9월에 철도 노동자들을 주도해서 부산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게 9월 총파업입니다. 처음에는 7천 명의 부산 철도 노동자로 시작이 됐는데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서 금속 화학 분해로 번지고 학생, 시민, 군인들로 번집니다. 파업 참가자가 25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의 선동에 의해서 이 25만 명이 모두 참가한 것일 리 없죠. 그 당시에 인구만 놓고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했으면 저 시절의 25만 명은 지금의 200만으로 봐도 저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들이 모두 조선공산당의 선동에 의해서 참가한 것이었다면 6.25는 졌죠. 그리고 이런 일이 경북에서 그리고 또 당시에 경북 전체에서 이런 집회들이 시위들이 많았는데 우리 사정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경북에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 동네의 색깔이 엄청나게 우파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동네는 예전에 엄청나게 탄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확 바뀌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전국노동조합 평의회의 총파업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 이유는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군정은 사람들에게서 공무를 공출을 했고요. 이 공출을 맡은 게 누구였느냐 하면 군인 및 경찰이었죠. 그런데 이 경찰들이 아시다시피 일제시대의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이 와도 똑같은 놈이 와가지고 쌀을 뺏어가고 있는 거죠. 파업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9월 30일 서울에서는 미군정이 서울 철도파업단에 탱크와 기간총, 경관 2천명 그리고 반공 우파 청년단 등을 투입합니다. 이때 선두에 섰던 인물이 4달러 깡패 김두한입니다. 김영철씨가 아닙니다. 이어 서울의 파업단은 이 우파 세력에 의해서 점거됩니다. 다음 날인 10월 1일 대구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구역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대구경찰서를 점거합니다. 이때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대구경찰서정은 무장해자를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서가 시위대에 점거가 됐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장해자를 선언하고 유치장 열쇠를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중 몇 명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이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17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 대구 전역에서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의 지지도 있었고요. 의사들이 시민에게 발포한 경찰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참여도 있었습니다. 미군정은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탱크, 장갑차, 진압 경찰들을 동원해서 하루 만에 사태를 진압합니다. 무섭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상 아무런 힘도 없는 시민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미군정에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언론인이 됐든 누가 됐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사태가 진압이 됐고 사람들은 주동자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파업은 10월 3일에 종료됩니다. 모든 게 종료된 것 같은데 이 항쟁이 남한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경북, 경남, 충청도로 번지고 10월 말에는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로 번집니다. 아까 좋은 서사를 설명해줬는데 해방이 됐는데 똑같은 놈들이 와서 쌀을 가져가고 있다. 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10월 초에는 전남, 12월엔 전북에서 항쟁이 일어나면서 남한 전역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요구는 식량 공출 반대였고 주로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점거하고 경찰관 및 우익인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면사무소와 경찰서에 어떤 놈들이 앉아있었는지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경북에서는 전체 인구의 25%인 77만 명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남한 전체에서는 23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노동당이 총파업을 조직했고 원인이 되어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 항쟁 자체는 조선노동당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문제는, 공산주의 세력의 문제는 너무 많이 해체됐고 조직이 너무 많이 와해됐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백절불굴인데 현실정치로 나쁘게 말하면 가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조직으로 뭘 해요? 네. 특히나 남쪽에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은 이후 미군정의 진압 및 체포로 국내 좌파 세력의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미군정의,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는 확실했습니다. 좌파는 안 돼. 네. 그리고 미군정이 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파단체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등의 우익단체의 조직력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조직력의 강화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극대화되면 그게 4.3 학살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946년도에 벌어진 일이고요. 바로 다음 해인 1947년도에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바로 이들의 만행이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1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2년 뒤에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4.3 사건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층위입니다. 하나는 감정적 인층위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내가 빨갱이였던 모든 날을 죽였다. 정치적으로는 46년에 있던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처음에 깃발 들고 첫 번째 횃불 정도 들었다. 네. 그런데 경북에서 70만 명과 추산치는 늘 다릅니다만 60,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대요. 지금도 전남이나 경북을 가보면 사람들끼리 연락 닿아서 모여서 만나는 거 힘듭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데요. 시대가 멈춰져 있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경북이나 전남의 읍내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곳에서 70만 명이 나왔으면 그건 공산당이 밀접하게 연결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든 아니면 임시정부든 그러니까 당시에 행정부든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해해줄 정부 혹은 정치 세력은 없어졌거나 없었고요. 그리고 보도연맹에 그때 막 가입을 막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1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많이 가입을 시켰죠. 그래서 보도연맹 학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도 경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하고 60년대, 20년대, 40년대, 60년대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공산주의 세력이 정치 조직화되는 데 있어서 무던히도 강력한 탄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좌파의 교보가 아주 잔인하게 끊어졌죠. 그 원인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여러 번 그 아이들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았다. 당시에 강력하게 원치 않았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사상사도 변해왔고 정치사도 변해왔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지금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화가 덜 풀릴 것 같아요. 화가가 좀 더 풀릴 것 같아요. 화가가 풀려? 화가 풀리지? 화가도 화가 날 수 있죠. 한국은 좌측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70년? 70년? 아니다. 70년 오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한국의 문화가 이럴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거예요. 좌파가 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할까? 더 긴 시간 동안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을 향한. 지금의 좌파 정치인들더러 무능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무능한 면도 있지만 모든 정치인은 무능한 면이 있거든요. 그건 직권 여당이든 원내 의석 제일 적은 정당이 뭡니까? 우리공화당하고 노동당이죠. 우리공화당하고 노동당이든 다 똑같아요. 다들 능력치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좌측에서의 능력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발휘가 되지 않는가? 이 당시에 탄압부터 이해를 하면 지금이란 연장선을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저희들은 국감은 안 할 수도 제가 태도가 안 바뀌었습니다. 국감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다른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겠고요. 하면 우리의 비상식구 대책회의학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만 분명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338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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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